여기에는 공수마을입니다. 솔밭. 공수마을 솔밭입니다. 오늘은 어저께 내나왔던 자리에 고등어 도전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. 저 지금 고등어를 많이 잡았습니다. 고등어를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고등어 사진을 한번 돌려드릴게요. 저 낚싯대가 저기있고 낚싯대하고 낚시가방하고 풍통하고 풍통안에 고이가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등어 좀 많지요? 고등어 많이 잡았습니다. 아따 경치 도 좋다. 고기도 많이 잡고 키보도 좋고. 스태티레스 도 불고. 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. 하여튼 조금만 더 가지고 올게요. 고기도 많이 잡고 잃어버린다. 하여튼 조금만 더 궁금해. 하여튼 조금만 더 해보았습니다.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잘라병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